1년에 10번 정도 호수가 터지는 사고가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언제 수소폭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를 받을 때만 감압 밸브를 설치하고 끝나면 다시 빼는 꼼수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취재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김경래 기자가 담았습니다. 감압 밸브는 수소가스 충전 작업에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감압 밸브를 빼고 충전 작업을 하다가 호수가 터져 수소가스가 유출될 때마다 작업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핵발전소 안에서 폭발 사고의 위험을 무시하고 작업시간 단축 등의 효율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소 전장구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안전장치죠. 감압 밸브거든요.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감압 밸브까지 제거된 상태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꼈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같은 위험한 수소가스 충전 작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슨 가스 쪽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하는 일이니까. 어떤 전문가가 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수소가스 충전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현장 관리 감독을 하는 한수원 직원은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6년간 충전 작업을 담당했던 이 작업자는. 딱 한 번 감압 밸브를 설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수소가스 충전 작업대가 아닌 내부 감사대였습니다. 충전 작업을 되게 깬 적은 없고. 옛날에 감사만 나온다 이래가지고. 잠깐 장착한 적은 게 있어요.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달아본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감사도 빨리 달아낸다고 했죠. 왜 그래? 네. 그때뿐이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다시 할 때. 한수원 담당자는 감압 밸브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달아놓고 있다가 이제 차량이 와가지고 충전을 그때 또 제가 또 오랜히 제가 근무했는데. 차량이 와서 다시 빼고 있죠. 관리자로 산수원 중에 반면이 와요.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네. 그래서 빼고 있죠. 문제 제기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감압 밸브를 달 수 없다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동파이프 설치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한수원 측에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스가 터질 때마다 터진 호스를 교체하는 게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자체 라인을 다 바꿔야 될 게 아니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라인으로 변경을 하자고. 무차 얘기를 했었고. 핵심장 해준다. 설계능이 들어간다 들어갔다 얘기만 들었지. 아직까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 핵발전소 측은 수소가스 충전 과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압 밸브 부분은 제가 위험하다는 그런 인지를 보고받거나 그 상태에서도 충전할 때도 가봤지만 그런 형태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의견을 못 들어봤어요. 하지만 뉴스타파가 만난 복수의 작업자들은 수소를 충전한 과정에서 호스가 터지는 사고는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바 호스가 되면 터지는 거든지 못했죠. 사실 약간 믿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대로 거기서 일하는 것밖에 없죠. 울진 핵발전소에서 적어도 10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위험천만한 방식의 수소 충전 작업. 작업 시간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어이없는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반응이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평소에 실제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거 그게 이제 아차사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한 30번 정도 하면 실제로 한 번 진짜 사고가 일어나요. 튜브가 터져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인명피해도 안 나고 재산상 피해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잘 넘어갔다. 뭐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한 번 진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